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 같이 인사합시다. 창립 32주년을 감사합시다. 이래 된 말씀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운교회 창립 32주년을 감사하는 주인입니다. 32년 전에 목동에서 개척한 이후에 지금 이 장소로 옮겨와서 중축과 건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중에 또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세계보험화에 쓰임받는 교회된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년 이렇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개척할 때 초심. 그 초심을 그렇게 영적으로 늘 확인하고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왜 하나님께서 여운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 그 세우신 이유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언약적 그러한 비전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무한 도전하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 개척을 할 때 교회 개척의 비전을 전도와 성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산 수용로 교회 청년 때부터 그렇게 전도 오직 전도에 24시 올인하고 교회 맡겨주신 일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이 서울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서울에 와서 훈련 받아라 하는가 보다라고 해서 제작훈련부터 프리셉트, 성경 공부하는 훈련, 강의 설교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그렇게 받고 있었는데 친구가 개척하자. 그래서 아니 친구 집사가 개척하자. 아니 내가 뭔 개척이냐. 나는 부산 사람이라 훈련 받고 내려갈 건데 개척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서울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또 여기서 뭔 교회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교라고 하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성교를 위해서 교회를 해라. 그래서 개척하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성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1호 파송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본의 정제문 성교사를 파송했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게 효과도 없는 일본. 계산상 그래 나옵니다. 성교 전략, 성교사 무덤이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경비는 많이 들고 성교비는 많이 보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일본,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하나님은 꼭 나를 생각과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개척한 이후에 성교를 계속하고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32년이라는 목회 기간 동안에 이런 중심을 저는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원교회를 이제 2, 3, 7 나라 살릴 그런 나라로 선두주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거의 지금도 헌당을 위해서 허진하지만 개척 2년 만에 건축을 시작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이렇게 정말로 확장하고 또 건축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보게 왔는데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로마서의 심지어 인물들이다. 왜냐? 건축하는 교회는 교회에 안 나와요. 건축한다고 하면 교회에 떠나요. 왔다가도. 아 잘못 왔구나 하면서 떠난다고. 여러분이 남아있다는 것은 드릴 것 다 드렸고 이제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없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로마 신문의 인물들이다. 신문장의 인물들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되어 왔고 교육자들 특별히 교육자들 우리 교육자들 정말 생명 걸고 의심합니다.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장노님들 포함한 중직자들 권사님들 아쉬운 사람들 호도 중직자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합니다. 우리 중직자 우리 또 우리 교육자 또 우리 성도님들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이런 무브먼트 교회가 되어서 영향력을 많이 지금 미치고 있고 이 교회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일본에서도 와서 지금 배우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국내는 말 것도 없고 그런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창립 사무실 위주를 맞이해서 정말 저는 우리 모든 장노님들 모든 우리 권사님들 아쉬운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사무실 위주를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중축하고 건축하는 중에도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하게 하셔서 성교와 정교에 전도하는 이 일에 지금까지 일심적으로 지속하게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아침에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연습했어요. 이 손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안 나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거울 쳐다보니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정말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야말로 랩런트다.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들. 남은 자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로마서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고 살든 간에 어디서 살든 간에 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기도 합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냐 하나님이 지상에. 12장에서는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해라. 예배 통해서 내 뜻을 또 바로 알아라. 예배가 이끄는 삶. 참석한다고 아니에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과 인생의 해답사고 방향 잡아라. 예배가 이끄는 삶.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삶. 교회를 계속 세워가야 돼요. 교회를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삶.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에는 영적 재창조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재창조된다. 영적 하나님께서 날로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언어를 주시면서 재창조의 삶은 세상이 자꾸 변하는데 내가 변해야 돼요. 영적으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잖아요.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는데 내가 변해야 되는지 아닙니다. 그냥 트란스포메이션.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 변화. 그게 13장의 강조입니다. 영적 재창조의 삶은 14장에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존재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다. 죽는 것도 주를 위한 모든 삶이 나의 삶이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다. 나라는 것이 없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가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세다. 영적이. 그러니까 고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시험들끼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사나 죽으나 죽을 것이라는 삶을 바탕으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서론에 매이지 않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서론의 인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요. 잠시 다 없어질 것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본론의 인생입니다. 영원한 것 바라보. 영원한 것 없어질 거 아니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완전 원뉴스가 되어서 하나의 나라 본질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강조를 계속 장장마다 그렇게 제목을 내놓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할지니라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게 정말 신앙과 성숙한 모습이에요. 한신학자가 교회를 가르켜서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이 없다. 교회만큼 다양한 집단이 없어요. 그렇게 이 공동체랑 교회 공동체는 가장 각색의 사람이 다 모여 팔뚜광산에 모든 사람이 다 모입니다. 사는 수준과 행편이 다 다릅니다. 표현력이 다 다릅니다. 공부한 행편이 다 수준이 다 달라요. 같은 게 없어요. 지구촌에 교회만큼 이색적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로 여쭤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고 본인은 몰라 상처 주고도 상처 준 줄도 몰라 왜 상처 받았는지 그 이유도 몰라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다. 보금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상대를 바라보지 못하면 상처 투생입니다. 왜냐 사단이 끊임없이 안 씁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자릅니다. 목사와 목사 간에 목사와 장로와 목사 간에 장로와 장로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계속 갈라놔 가지고 교회만 풍지 박사를 쳐놨어요. 교회만 교회만 왜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지 그야말로 성령님을 말하지 이 마귀를 말하지 마귀 말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어느 책에도 마귀 귀신을 말하는 데가 없어요. 이 존재 출연부터 다 말하지 그 속성을 다 말하지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사합니다. 나눠버리면 힘이 없으니까 아무 힘이 없어 서로 찢어서 서로 싸우니까 그렇게 딱 만들어버려요. 예수는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무엇 너무나 교단의 이름이 많습니까?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이렇게 서로 서로 목적은 방법은 잘 믿겠다는 건데 전부 다 싸우고 아무 힘이 없다. 교황이 아무 떴다. 그 나라 지도자가 대통령의 임금이 나와야 돼요. 교황이 떴다. 교황증권에 각 대사나라 대사들이 다 와있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교황이 떴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수병원에게 목사 떴다. 쳐다보도 않습니다. 총회장 아이고 쳐다보도 안 해요. 다 찢어져가지고 다 갈라져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는 이렇게 사단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을 가서 살아냐 서로 서로 복음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왔지 저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성질이 저러니까 치유받아야지 복음적인 해석이에요. 복음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렇게 바라야 돼. 그게 교회에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요. 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수용하네. 영적 자세 수용해. 수용 나 저 인간 반맛이야. 성경적 신학자가 아니에요. 다 다른 종교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요. 하나님의 최고 손인 영혼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영혼 구원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도로 나가 왔다가도 하나님 자녀가 교회에 왔다가 떠나 상처받고 사단에게 그냥 말로 당했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하라는데 영혼을 죽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지금 말이에요.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복음만 해서 완전 원해져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 되라. 우리 교회만큼 하나 된 게 없어요. 제가 창립 32주년을 하면서 어디서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어디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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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으로 제지샘멸을 한다 강의한다 자랑 예원교회 단위 목사니까 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내가 개척 32년 하면서 교회적으로 한번도 시험을 온 적이 없다. 교회 시험 안 온 교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32년 목회하면서 어느 누구가 어느 장로든 어느 집사든 매년 건축하면서 수백억 수천억이 돌아갔는데 단 한 명도 내게 질문한 적도 없다. 내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 자랑한다니까 일반 교회 가면요. 교회 한 100명 되면 목사님 목사님 한 300명 되면 똑똑한 놈이 나와서 막 따집니다. 온갖 끝말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질문 한 번도 없어요. 하기에 질문했다가 살아나오겠어요. 니아이면 내가 아마 목사가 질문 받아가면서 뭐 하려고 했으면 그만둬야죠.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존에 하나 되어서 나가야지. 아멘 그래 나가야지. 그래도 될까 막 공격대상인데 중간에 교회가 목사바 장로파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일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일반 교회들 다 그래요. 무슨 기완색 전라도파 경상도파 무슨 안수바 치인바 다른 교회는 다 그래요. 그러고 싸운다니까요. 서로 파워 싸워만 한다니까. 무슨 파 무슨 파 누가 힘 좋은 장로 파 그래서 교회 다 갈려나. 아무 힘이 없어. 해들 전도 안 하고 전부 다 싸워만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내부에 전부 싸워만 하고 서로 자리 싸워만 하고 파워 싸워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구원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바울이 로마 15장에서 자기의 간정과 함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결보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오늘 성립주의를 맞이해서 답을 찾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형 인생 대결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 감당입니다. 14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력스러워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야마 더욱 담대히 대락 너에게 선노니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선 편지인데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막연히 편지 쓴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이들이 복음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실적으로 스윙받게 하기 위해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섰다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메시옥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 삶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기독교 핍박하는 것이 율법적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은혜 정말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나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까지 구원의 진리의 보금의 참축복에 대해서 다양하게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은혜가 자제삼속임했다고 강조하는데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거의 또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보금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물을 위해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물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 때는 제사가 예배예요. 지금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다. 최고의 제물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금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을 말해요.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안 믿는 나라에게 보금을 증거해서 그들을 죽게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보금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하셨다. 바울은 보금 전환한 것을 제사드리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보금 증거하는 것 구원하는 것 제사 하나님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장세기 3장의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과 하나님과 하목될 수 있는 기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목될 수 있는 죄인이 딱 하나인데 그게 피제사였어요. 피제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약시대는 전부 다 짐승을 들고 왔어요. 짐승을 들고 와서 송아지를 데려오든 염소를 데려오든 양을 데려오든 비둘기를 참새를 데려오든 하여튼 가지고 왔어요. 피 생명 있는가 생명 생명 안에 있는 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져온 짐승을 받쳐서 그렇게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재산받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재상을 세워서 내 백성이 구원받게 하라고 그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대는 전부 피를 가져요. 피를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뭐 들고 왔어요? 짐승 들고 왔습니다.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보일의 피 가져와요. 예수 보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를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간직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지 않고 아무리 믿음이 없고 아무리 사는 것이 개차만으로 살아도 예수 믿음은 하나님 자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냐? 예수 보일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보일의 피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어느 여지사님이 믿음이 없는 여지사님이 교회는 나오는데 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너무 어렵게 사니까 불신자 친구가 야 너 교회단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 사냐? 내가 점자 저는 용한 점정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오늘 내가 그 간다. 그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이제 그 점을 쳐주고 내 친구 왔는데 내 친구도 점점 쳐줘요. 점을 치려고 점쟁이가 딱 쳐다보더니 너에게 왜 왔어? 너 가슴삭에 예수 피 흐르네. 그걸 놀래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도 점쟁이를 그렇게 점쟁이인데 따라갈 정도로 믿음이 약해도 예수 믿는 사람 보일의 피 흐른다니까요. 신기하죠. 신기하고 놀라워.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믿음이 약해 보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 영혼 속에 예수 피 흐르고 있다니까요. 예수 보일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 피에 나와서 예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니까 그야말로 이 영혼 속에 예수 보일의 피 이 보일의 피 이것을 가지고 나와 피 제사 제사에는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구약시대에 아무나 제사장 된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내가 제사장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런데 보세요. 지금 시대 어떻게 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로이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사해버렸어요. 다 사해버려서 이제는 어느 시대였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유는 모두 다 이제는 보금의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보금 제사장 그러니까 바울은요. 보금 증거한 것을 제사장이라고 그래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누구나 다 나는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받았다. 그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게 되죠. 지성소와 성소의 성막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십자가 말할 때 지성소 성소에 그때는 말가족으로 덮어낸 천막이 있어요. 지성소 성소를 막아났는데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임지했어요. 이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1년에 한 번 들어가 덜덜덜덜 들어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임지해서 그 피를 받으시면서 백성의 절을 용서해 주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가 쫙 찢어지면서 성소 지성을 없애버렸어요. 많은 절사장 모두 다 하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특군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세 2장 9절에 이렇게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한 사실을 말하는 이 일에 서임빵됐다. 많은 제사장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오 따라하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오 이걸 성경 말씀이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이오 누구를 만나도 보험을 증가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 나는 평신도 그때 몰랐어 가르쳐주신 사람도 없었어. 모태신앙인데도 신학교도 안 가르쳐줘. 우리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개척했어. 개척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와.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개척하다 보면 어마한 사람 다 옵니다. 어마한 꼴통들 다 와요. 개척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어때요? 귀신 들려가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고쳐야 되겠는데 내가 해봤어야지. 사복무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났더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맨 오는 귀신을 물러가라. 말하면서도 내가 안 믿었어. 성경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보는데 뭐 되겠나? 그런데 귀신을 나가랬더니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랬더니 내가 확신이 없어도 말을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나가더라고 자빠지 이야 내가 놀래서 오요 귀신이 나가구나.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 속에 똑같이 많은 재상의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이 권세 주어졌다. 그래서 어제 가도 귀신 들이 있거든 딱 가서 예수 이름 명언하는 귀신 나가라 해보세요. 나간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신문가 주어졌는지 확신 안 되면 무속팀 따라가 보세요. 무속인들 따라가세요. 그 귀신 귀신 들이 무속인 회계식의 보험증가를 보라니까 이야 나도 대단하구나. 귀신이 확신 없는 것도 알아요. 내가 밤에 귀신이 초전력이 안 나고 밤에 2시까지 꺼멀느냐 하면 내가 자존심 밑이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쫓아낸는데 옆에 부목사들은 잠이 오잖아요. 무슨 부목사들이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부목사들이 앉아가지고 내가 야 귀신아 예수님은 나가라 나가라 이러고 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이 부목사들 졸고 앉아가지고 나가라 나가라 뒤에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나나 서가지고 막 이랬는데 나가라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내는데 맥살납이가 있다가 뭘 앉아입니까? 부목사들 차는 거 너는 뭐고 너는 발로 차 있다니까요. 야 나 그거 직접 봤어요.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목사가 발에 차이고 좋다. 그 정도로 이 부목사들은요. 관심도 없고 영진은 몰랐던 거예요. 나는 그러고 있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것들 구형하고 있는 구형하고 졸고 구형하시니까 발로 차이지. 발로 차일 뿐더라도 가지 말고 안 차일 뿐만 가세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증거를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내가 왕같은 최상입니까?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한 적도 없고 전도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별로 기도한 줄 없는 내가 어떻게 왕같은 최상이냐고요. 은혜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복음은 공짜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바울은요. 복음 증거한다. 하나 이유에 하나. 이 이유 때 복음 이 사실을 처음 하고 왕같은 최상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유대인에게 40대 한 대 감안을 내 다섯 번 받았어요. 40대를 때리는데 왜 한 대 감안을 한 대까지 맞으면 죽어. 그러니까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다섯 번. 또 퇴장으로 퇴장이 뭐냐 쫙쫙 살까지 찢어져요. 그 퇴장으로 세 번 맞고 돌로 던져가 유대인들이 돌로 던져가 이 바울이 쓰러져 죽었어. 죽은 줄 알고 들어가 쓰레기통 던졌는데 거기 또 살아나. 거기 또 살아났어요. 바울이. 그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 동안 배 파손해서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있었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종 이어나가고 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힘이 들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그런 얼음을 당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보다는 오히려 부담될 수 있어요. 내가 직분은 부담스러워서 부담이 돼서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 나 하나오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내가 데려와서 제발 나 전도하지마 나 부담스러워 나 하나오는 것도 힘들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걸 기독교 종교라고 합니다.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는 건 쉽다 그래서 쉽고 가벼운 일 라고 해서 쉽고 가벼운 힘들지 않습니다. 나 못한다 난 부족하다 나는 다음에 하지마 다음에 행변되면 하지마 전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속이는 사단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 이상하시요. 준비 안 된 자 준비도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다 쓰세요. 왜 당신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왕이면 그때도 박사 학사 엄청 많았는데 그 서직 어부들 섭니까? 예수님이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 아무것도 몰라 왜 그 사람들 섭니까? 불과 12명 뽑는데 그것들 다 뽑았냐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것도 서울 시내에서 개척하는데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 설교 해본 적도 없고 신방 해본 적도 없고 부욕제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신학교 갔어 가난에서 갔어 설교에서 왔어 개척을 해서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쭉 교사하고 교회에서 쭉 자러 어제 누가 카톡이 왔어 목사님 저는 수용로회 출신입니다 목사님이 제가 주일학교 달릴 때 목사님 제 반에 교사였습니다 사진 딱 보냈어요 지금은 안수집사 회장으로 예전교에서 안산 예전교에서 산업순교 그 지역 회장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내가 처음으로 사진 보냅니다 웬만한 사진들 그걸 무엇에 찍어놨는지 그걸 보냅니다 내가 교사할 때 주일학교 아무것도 준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알고 갔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번지점프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죽고 믿고 신앙생활 무슨 머리를 굴립니까 뭔 계산을 그려면 많아요 앞뒤 다져 아무것도 못해 머리가 어설프게 좋은 사람 절대 평생 성인인도 못 받아 하나님의 복음에 제 세상의 직분을 감방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내가 준비를 하면 하나님 할 게 뭐 있어요 그걸 네가 해봐 그래서 어설프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똑똑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다가 인도 못 받다가 평생 고생을 합니다 평생 갈등하고 무슨 은혜 무슨 기쁨 무슨 감사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천하가 다 알기 때문에 은혜로다 네가 알고 내가 알고 다 하는데 뭐 은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썼어요 무식하라 그 말입니까 준비하지 마라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죽구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서신다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렐부터 두루향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핵심이 뭐예요 이 말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은 뭐라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수임받았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늘 두루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제가 32주년을 많이 했잖아요 32년 못했잖아요 설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한정음인데 노트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32주년 설 창립 감사 설교 합니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나를 붙들어 주옵사사 주의 성령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사사 두루고 떨림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다 했어 내가 그럼 네가 해봐 말을 미사고를 잘 쓰고 말을 잘한다고 되는 줄 아세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되게 돼 있어요 되는 것 해도 안됩니다 사도바울이 이 부분 간정합니다 고뇌서서 2장 3절로 5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정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것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바울같이 바울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박사학위가 몇 개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배설물로 다 던져버렸어요 세상 지식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두렵고 떨어놓으라 두려워하면 떨어놓으라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렵고 힘이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선보하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처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셨다는 겁니다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건방질 것도 교만할 것도 없어요 성령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기동답의 대명사 조지 물러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주 예수 거기서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연약함이 클수록 그는 자기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연약할수록 더 가까이 오십니다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뭐 아는 게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냥 맡기세요 뭘 말할까 생각하지마 내가 알아서 생각나게 해줄 거니까 그냥 너 가 그게 전도예요 내가 준비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할 거 없지 준비하지 마라 그 말입니까 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라는 얘기요 여러분이 보금의 재상 직분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신앙상으로 내 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리의 능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두루뜨면서 말해야지 함부로 건방지게 내가 자기 상치까지고 자기 실력까지고 그걸 평가하고 그러면 안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시지 내게 임한 예수고의 시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분히 넘쳐 자연스럽게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삼칠나라 보금화의 주역입니다 2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할 교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박연하게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전화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하리라 이 목표가 있었어요 내 가이사 앞에 분명히 설 거다 로마에 가서 이런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 당시 땅 끝이라고 하는 서바냐 요즘 스페인입니다 서바냐까지 가서 보금화를 증거할 것이라고 성교서 교수를 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237나라 보금화를 향한 믿음의 무한 도전을 바울은 하고 있었어요 사실 돈도 없어요 주위 사람도 없어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핍박은 계속됩니다 생명의 위험은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보금을 운동할 때 서바냐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 최강대국인데 로마 서쪽 끝이었어요 서쪽 끝이 서바냐 스페인이었어요 바울은 4등 1장 8점 말씀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수행하겠다는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본문 24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잠시 만남을 가진 후에 서바냐로 가는데 서바냐로 가는데 너희가 좀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보내주면 좋겠다 성교기도 좀 주고 내가 그 서바냐가 봄 증가할수록 여건을 좀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성교사에게 동력 좀 해달라 강조해요 보건문동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란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 혼자가 아닙니다 예원교회를 제 혼자 합니까 우리 교육자가 68명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 교육 전도자부터 시작해서 교육기관 교구부터 해서도 교구의 모든 부수에 다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력자들이 그 정도입니까 우리 장롱님들 붙여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냥 말로 도와주고 힘주면서 권사님들 안수자들 중기자들을 확 도우면서 그렇게 나가는 교회에요 동력자이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 기관도 자기 혼자 합니까 큰소리 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붙여준 모든 직분자들은 동력자에요 동력자 함께해서 살려내라는 것도 착각을 해요 내가 위원장이 돼 내가 부장이 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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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내가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이에요 그래서 알루티시가 뭐예요 알루티시대 알루티 랩던트 유니티 트레이닝센터 우리가 전부 다 하나 되어져서 이 복음 운동하자 유니티 하나에요 하나 유니티 사이게 우리가 그래서 당시에는요 성교적 개념이 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성교사 아니면 보낸 성교에서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성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왜 바뀌어야 되느냐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엄청 많아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있죠 이주 이민자 있죠 유학생들 있죠 제가 들어본 게 고려대학만 해도 고려대학 안 해도 중국 학생들이 한 만 명 있다네 엄청 많대요 외국인들이 거부정도가 아니라 지방자 김포 지방 갈수록 들어가기 쉬우니까 대학에 저 지방이 되고 이런 데도 외국에서 온 애들이 한국이 유명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온 애들이 유학생들이 엄청 많대요 선교 설에다 하면 선교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2, 3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모여 보금전개해서 한국이 왔잖아요 가까이 왔다는 저들을 찾아가서 보금전개해서 이들을 사명자 만들어서 다시 재팍수정해서 자기 민주를 살려내야죠 한국이 여기 노동자들 보면 3년밖에 못 있어요 비자가 가야 돼요 이유 없어요 그러면 그 있을 동안에 보금전개해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보금전개하는 전도자로 그 열매가 많이 일어나고 증거 나타나 불러가서 파송해보선 교사로 너 일하지 말고 이제부터 본격으로 전도해라 증거 있잖아 이게 지금 하나님 기뻐하여 이삭킬러나 보고 말하니까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눈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 눈을 떼야 돼 우리나라에 현재 240만이 와있어요 200개국에서 240만 이게 240만 뿐입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더 잘 살게 될 텐데 더 잘 살게 되면 300만 원 오죠 500만 원 오죠 다민족이 지금 많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다민족 문화시대에요 지금 다릅니다 다민족들이요 그리스도 절대제사로 역파송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삼천나라 복망을 위해서 나가야 돼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에요 우리가 물론 가기도 하고 파송도 하지만 우리에게 와있는 지금 다민족들을 다민족 성규를 국내에서 해야 돼 그래서 다민족센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주말 씹니다 그러면 다 모셔가고 다민족센터에서 먹고 자게 일박이 해주고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고 여기서 식사 해결하고 잠 해결해주면 그 다음에 또 월요일부터 일하러 가잖아요 그 센터가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10분질도 안 되는 교회들이 지금 다민족들을 미션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 교회 가면 무조건 받아주고 먹고 자고 다 해결해준다 다민족 해외에서 소문나가지고 간다니까 그쪽으로 지방에도 가고 다른 조그마하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지금 다민족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다민족 지금 통역되어야 되고 다민족도 와야 되는데 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빨빨리 경신해야 돼요 지금 예틀을 벗고 셰틀을 갖추는 너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매우 우리 교회에 쫑발이 그렸들 베셀 그릇을 넓혀라 하면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성교 공독제 멋있게 여러분 외운 게 만들어 가시길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9절 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공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채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요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가득 채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바울 한 사람이 다 감당한 것이 아니다 바울 한 사람이 어떻기도 합니까 바울이 전략적 요충지에 복음을 증가하게 되면 그 주변 지역에 복음 받은 사람이 감당했어요 예를 들면 이 르디아에게 복음을 증가했다면 르디아가 빌리포 지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르디아가 아굴랏다 고린도 지역을 담당하는 겁니다 야손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야손이 대사람과 지역을 담당하는 겁니다 지역에 살던 사람은 지역사람을 살리는 것을 편만히 확실하게 내가 했다 현장전도 제자들을 세웠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원교회 나와 복음 받았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을 복음하는 지역이 되기 바랍니다 직장단이 직장을 복음하 내가 하는 사업 현장을 복음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하 한 분 한 분이 전부 지역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가해서 그 지역을 편만하게 그렇게 예원교회 성도가 가는 현장마다 복음이 증거된다 미소놈이 되고 지교회가 세워진다 직장 지교회 직장에 예배하면서 오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께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전략적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삶 찬송가 508장에 보면 이런 차이가 나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허무하겠네 화목해하라 하신 구원의 이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도 허무해 내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가해서 죽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부러워해요 참 좋겠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 그러세요 심부름하는 것 밖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요 천사는 심부름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아스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아스리를 대신하게 되면 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연히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천사가 허무한다니까 천사도 허무하겠네 화목해하라 하신 구주의 말씀을 힘써 졸하세 이것은 놀라운 은혜다 은혜다 창립 32주년입니다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년입니다 우리 영계 모든 중교들이 좀 더 성숙된 이런 복음의 재상들이 되어서 앞뒤 옆을 위를 위로 밑을 쳐다보면서 정말 날마다 구원 밖으로 작정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라오 237 나라 살리는 성교적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사시기 바라오 전도자의 삶을 공정 여러분